안녕하세요 펴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제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인기 컨텐츠가 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2022년 6월 9일자 다나와 가입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일단 그래픽카드가 또 전체적으로 가기 내리긴 했습니다 물론 저번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슬슬 가기 정체 기기가 올 건데요 그거 한번 감안하시고요 진짜 기쁜 소식은 드디어 하위 라인업에 살만한 제품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60 미만 라인업에 살만한 게 하나도 없었죠 1660, 1650, 6500 이런 것들 근데 드디어 진짜 살만한 제품이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기대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제품인 6650, 6750, 6950 라데온 제품군이 추가가 되었으며 한 3개월 뒤에 4000시리즈 중에서 4090 혹은 4080이 출시된다는 거 미리 언급하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미리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상 여러분이 100만원 이상의 극한을 보고 계신다면 그러니까 전체 견적이 한 250에서 300 가까이 되는 견적을 본다면 3개월, 4개월만 기다리시면 신형 제품을 넣고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구매를 미룰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60이나 70 보고 계신다면 반년에서 1년 가까이 걸릴 테니까 사실상 존버가 아니라 그건 PC가 구매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1년 가까이 존버 타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이나 하위 라인업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존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이엔드 구간부터 이번 달에 과연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3090 Ti부터 3080 시리즈까지 제가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하이엔드 제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000 시리즈 출시가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성교님 저는 당장 급합니다 왜요? 저는 컴퓨터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3080 10기가 사십시오 작업으로 쓸 때 솔직히 엔비디아가 호환성이 훨씬 좋고 비슷한 성능일 땐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080 10기가나 3080 12기가 사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교님 저는 게이밍 용도인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게임을 하신다면 3080 쓰시면 될 것 같고 스팀 고사양 게임 그러니까 다이렉트 10이나 불칸 API 기반으로 지원되는 게임들을 쓰신다면 6800 XT나 6900 XT도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3080 10이나 3090 혹은 6950 XT 이런 거는 가성비가 괜찮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저 정도급 사시는 분들 거의 200만원 150만원급 사시는 분들은 3개월 전부 하십시오 그렇게 하이엔드 구간은 마무리 짓고 밑에 퍼포먼스 라인업 보죠 퍼포먼스 라인업은 저번 달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3960 Ti 가격이 다시 저 저번 달 가격하고 비슷하게 60만원 중후반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살만해졌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성교님 6700 XT가 더 가성비가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 단돈 2만원 차이의 안정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 차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네 둘이 성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6700 XT보다는 2만원 더 주고 3960 Ti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MD 제품군은 작업용도로 쓰기 법용적으로 쓰기에 조금 불편한 경향이 있고 드라이버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지만 그래도 자잘한 버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3960 Ti 쓰시는 게 훨씬 편안하게 컴퓨팅할 수 있기 때문에 3960 Ti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제품 쓰고 싶다면 3070 가시면 될 것 같아요 70 Ti 가격하고 70 가격하고 좀 꽤나 벌어졌거든요 성능 차이는 생각보다 별로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3070이 좀 더 가성비가 좋고요 6800은 그냥 고르지 않은 시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이면 그냥 3080 사고만죠 그리고 찐 가성비를 사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6600 XT 사십시오 방금 전에 AMD 제품 구리다 그래놓고 게임밖에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솔직히 쓸만해요 자잘한 버그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게임에만 문제 생기지 않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보통 주력을 하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GTA5 이런 데는 저거 쓰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로스타크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다른 게임들은 한번 이제 프레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버그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형인 6650 XT나 6750 XT 그리고 6950 XT는 살 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 대비 성능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 추천 끝났고 메인스트림 가봅시다 메인스트림 가보면은 3960은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의 가격 변경이 없네요 다른 애들은 보시면은 가격이 꽤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죠? 많이 떨어지는 애들은 10만원 떨어졌고 적게 떨어지는 애들도 1, 2만원씩 떨어졌는데 3960은 팔 생각이 없는지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추천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아 6600 살만해요 그리고 2060 슈퍼를 다시 판매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6600하고 생각보다 성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가격 차이가 크죠 그래서 2060 슈퍼를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6600 저는 이제 엔비디아 거 쓰고 싶은데 6600이 조금 불안해요 하신 분들은 2060 12GB나 2060 6GB 쓰시면 됩니다 2060 6GB하고 사실상 6600하고 가성비 액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라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더 추천한다고 물어보면 2060 6GB 혹은 2060 12GB를 더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가성비를 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임에서는 6600이 아무 문제가 없다 난 다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게임밖에 안 한다 할 때는 분명히 6600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스트림도 이 두 제품 추천드리고 마무리 짚고 드디어 기쁜 소식인 하위 라인업 엔트리 혹은 메인스트림 하위 라인업에 포함된 제품들을 한번 볼게요 3050 살만한가요? 애매합니다 아 애매해요 못 살 정도는 아닌데 추천하기엔 좀 애매합니다 차라리 2060 쓰고만 하죠 근데 1660 슈퍼 어떤가요? 1660 슈퍼가 드디어 30만원 정도의 판매를 합니다 이게 원래 출시가가 28만원 27만원 싼 제품을 그랬고 조금 괜찮은 제품 30만원 정도인데 그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한 만원 2만원만 더 빠지면 사실 우리가 늘 사던 가격하고 거의 똑같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빠라처럼 얘기했잖아요 아니 뭐 여기 살 거 하나도 없다 그냥 2060 써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면 6600이나 이제는 1660 슈퍼까지도 갈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 4만 5만원만 더 주면 2060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이득이긴 하지만 그 4, 5만원도 100만원 견제해서 큰 편이잖아요 어떻게 아껴 보겠다 혹은 나는 사실상 게임은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적당히 가산비 좋은 극하 사고 싶다 그런 분들이 1660 슈퍼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듀얼 모니터는 써야 되고 혹은 뭐 라이트룸 포토샵 이런 거 아니면 영상 편집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극하 일단 달기는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1660 슈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산비적인 선택은 2060 이라는 거 어쨌든 이제 살만한 가격 인접까지는 했어요 무려 7만원 내려왔으니까요 나머지는 살만한 거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솔직히 한 번에 1650이 1660 슈퍼가 가격 똑같으면 닭 1660 슈퍼 가야 되는 거고 그 밑에 6400 같은 거 그래도 가산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해도 이거 1660이랑 비교하면 1660이랑 비교하면 성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밑에 라인은 또 볼 게 없어요 어쨌든 1660이 구매 고려까지 온 거 자체가 기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과장해서 앞에 여러분한테 설레발 좀 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 라인업은 어쩔 수 없이 구매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라인업쯤 되는 거 신경 나오려면 거의 1년 가까이 걸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매를 PC를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사야 된다 그러면은 조 라인업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꽤나 중요한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상위라인업은 이제 솔직히 설명한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뭐 사면 좀 호구 느낌이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3070 이하 끝부터 여러분이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22년 6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를 한 번 보여드렸고요 이번에 추가된 목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짧게 설명하고 여기서 한 번 마음에 짓겠습니다 다나와 인기 제품 가격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다나와 최저가 3종 제품의 평균 가격을 여러분한테 보통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위 라인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실 구매하려고 보니까 상위라인업이잖아 가격이 안 맞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호하는 건 뭐예요 뭐 선호하는 건 뻔하죠 뭐 슈프림이라든지 아니면은 터보제 터프 아니면 뭐 레드대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추천하잖아요 아니면 뭐 저 니트로 이런 거 아니면 투표라든지 여튼 그런 거 제품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최저가보다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인기 있는 제품 사려고 할 때는 얼마 들어간지 한번 쉽게 보시라고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넣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보는 좀 계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구매가는 여기에 가깝다 라는 거 생각하고 한번 보시라고 추가해야 될 항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였고요 영상이 어때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저 좋은 모습으로 만나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가격 조금만 더 떨어지자 자 저 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오늘 신경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지루합니다 똑같은 제품 계속 얘기하는 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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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